슈팅 스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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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스태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을 6개를 놓고요. 오른손으로 3개의 왼손 두개 잡아서 6업 스태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컵을 잡은 상태에서 컵을 빠르게 1층에 넣어주면 3층에 있는 컵이 1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개의 업 스태킹 잡아서 빠르게 넣어주시고요. 합치고요. 이렇게 해서 슈팅 스태킹을 배워봤습니다. 2층에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